문제를 푸실 때 보면요. 대강 막 읽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 자료도 대강 보고 기억번 이제 집중 시작해. 막 읽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맞춰보는 거야. 이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맞았어. 그 다음 니은 번 또 막 읽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올라가서. 벌써 시간이 어때요. 답을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또 해보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 이렇게 했어. 틀렸어. 그 다음 여기까지 좋았어 이제. 기그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집중 읽어.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또 맞춰봐. 또 뭐 해봐. 그런데 이쯤 되면 이제 손끝이 비굴해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 꼭 하는 짓거리 있지. 뭐 하니. 퀘스천 남겨둬. 이 퀘스천을 붙여놓은 것은 나중에 자기 딴에는 생각하겠다라는 그 여운을 남겨놨지만 사람의 이 심리상 어쩔 수 없는 얄팍한 상황에 도래하는 게 이 심리적인 거야. 니은 번은 일단 확실히 아니지. 답이 너무 급하거든. 확실히 아니지. 이제 뭐하지. 그치. 니은 들어간 거 지워요. 이렇게. 어. 어. 그럼 재수 오늘부터 꼭 몇 개 남니. 꼭 두 개 남죠. 이 순간에 사람의 이 얄팍한 심리라는 게 자기 딴에는 이거를 사고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지만 이 순간에는요. 바로 이 문지방을 넘어서기 직전. 이제 딱 문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는 커녕 사고의 장벽이 생기면서 그냥 흑백적인 논리. 그러니까 이거냐 아니냐라는 생각만 앞서다가 보면 여기서 이제 뭐 하게 돼요. 추측을 하게 돼요. 어. 이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빠져버려요. 제가 얘기하지만 수능날 추측하는 횟수와 점수는 반비례합니다. 추측하는 순간에 당해요. 망합니다. 왠지 이게 맞을 것 같아. 그런지 막 기억도 해내라고. 그래서 이런 거 본 적 없을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어. 이게 맞는 것 같아. 3번에 동을 치다가 이때 또 지조라도 있어야지. 또 왠지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하다가 아. 이게 맞아. 그럼 답이 또 이거야. 더럽게 짜증나고 열받죠. 그런데 이거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지금 이 문항은 이건 사실 객관식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틀은 객관식이지만요. 이거부터 우리가 뇌수술을 하셔야 돼요. 객관식의 틀을 빙자한 주관식 문제입니다. 왜? 얘들아. 객관식이 더 쉬워요? 주관식이 더 쉬워요? 지금 객관식이 더 쉽다 하신 분들은 공부 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왜? 객관식은 답안지를 채워서라도 찍어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관식은 어떻죠?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객관식은 이게 사실은 불공정이야. 왜? 공부하신 분들은 실수로 틀려요. 그런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실수로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주관식은 어떻죠? 이건 실수할 계제가 없죠. 여러 혹시 논술 같은 시험 봤을 때 내가 이 날 까딱 착각했어. 그런 경우 없죠. 아는 대로 그냥 거기다 평소에 해오고 된 대로 쓰고 오는 것이 논술이랍니다. 준비된 대로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측에서 여러분들을 선발할 때 객관식으로 들여다보는 게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주관식으로 들여다볼 때 제대로 볼 수 있을까? 당연히 주관식 볼 때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몇 십만 되는 수험생들을 주관식으로 체크했다가는 채점하는 데도 몇 달, 1년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기억, ㄴ, ㄷ, 이 형태는 객관식의 틀을 빙자한 주관식이었던 거예요. 즉 주관식 풀이하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 거기다 또 하나의 이유는 왜 꼭 이런 일이 ㄷ에서 발생하느냐. 이 하나의 문제의 구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전개가 있겠지.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러니까.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이렇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하나의 어떤 논리에 해당하는 좀 있는 척하고 메커니즘이 있었다면 여기에 ㄱ, ㄴ, ㄷ은 여기서 묻고 여기서 묻고 여기서 묻고 이랬던 거야. 그런데 ㄱ 읽고 해석하고 ㄴ 읽고 이거는 이거를 갈치토막 자르듯이 다 잘라버리는 거야. ㄱ 여기서 해석하고 ㄴ 올라서 여기서 해석하고 다 잘라져 있는 거예요. 그걸 뒤늦게 ㄷ을 하려니 처음 다시 봐야 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절대 보기부터 읽지 마세요. 보기부터 읽지 말고 어느 정도 해석을 해놓고 어느 정도야. 그리고 내려가셔야 돼. 즉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때그때 줍줍하면서 동시에 읽음을 해석하면서 여기 보기 내려가기 전에 이미 갖춘 상태에서 다 해석하라는 거 아니야. 이건 이러니까 이거 이렇고 이거 이렇고 여기까지 해석을 어느 정도 해놓고 내려가셔야 ㄱ 번, ㄴ 번 이 안에 OX 판별되고 미처 해석하지 않았던 ㄷ은 자연스럽게 이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셨나요?